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위입니다 네 마이 퍼스트 레이디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우 잘 오셨어요 네 아 정말 이쁜 스튜디오죠 여러분의 아 결혼 시기에 대미를 장식한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어주실 이곳에서 아 정말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마이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그런데 맘 첫년에 하면은 재훈아 안 봤습니까? 재훈아 하면 안 되겠지 네 여러분 말씀 잘하시면 재훈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책에 단 한 번뿐인 그런 추억을 또 사진 속으로 담아서 평생 간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 퍼스트 레이디에서 정말 이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평생 아프다 그리고 또 이재용 실장님 네 이재용 실장님 또 굉장히 잘 찍으셨습니다 멋지게 방황 마시지요 방황 마시지요 방황합니다 그냥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또 스튜디오가 청담동이라 저희 소속 근처에서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마주치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2YM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화이팅 한 번 할까요? 마이 퍼스트 레이디 화이팅! 마이 퍼스트 레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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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